이제 좀 소강 상태 좀 지루한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코스닥 쪽의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제 좀 일단락이 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코스닥 쪽의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아주 계속 며칠 동안 아주 강하게 나타났죠 그러나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오전에 500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이제 7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방향을 이제 완전히 위로 좀 잡고 있습니다 방향을 위로 좀 끌어올리고 있죠 이제 곧 이 외국인 매수로 전환 될 만한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관 쪽에서는 좀 사다가 이제 조금 파는 모습이 나오는데 매도 강도는 뭐 별로 크지 않죠 16억 정도 매도 지금 코스닥 쪽에 외국인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여기에서 좀 들어와 준다면 제약바이오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거래소 쪽은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아주 강하게 팔 생각이 별로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 안트로젠이 아주 강력하게 올라 서고 있습니다 안트로젠이 이 바닥을 잡아주고 이제 방향을 좀 위로 틀고 있죠 위로 틀고 있는데 이 안트로젠 미국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성공 기대감의 상승 이렇게 이제 백신 쪽으로 좀 엮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 부분 요런 분위기로 좀 올라 서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또 좀 양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자 HLB 지금 HLB도 지금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뮤노믹 백신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동물 실험이 마무리가 하반기에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곧 마무리가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워낙에 지금 많이 하락했죠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지금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 상당한 하락 후에 상승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HLB도 오전에 좀 내려서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다시 또 돌려 세우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하락폭이 아주 컸던 제약 바이오 주들이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필룩스도 지금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조금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차바이오텍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바닥을 잡고 있죠 바닷권에서 양봉, 은봉, 양봉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권에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많이 좀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단 제약을 보면 바닥을 3번 잡았죠 윗꼬리도 좀 달고 바닥을 3번 잡으면서 은봉이 나왔는데 120선에서 쌍바닥 만들어주고 6% 정도 확 올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분위기를 보면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낙폭이 상당히 좀 그동안에 과했던 아주 심하게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진단키트 주들은 상당한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EDCG 13% 수젠텍 7% 휴마시스가 7%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시젠도 4% 정도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셀리버리는 또 어제 슈팅이 나오고 또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슈팅이 어제 한 번씩 나왔던 그런 종목들은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잘 버티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셀트리온처럼 상당히 아주 크게 상승했던 이런 제약 바이오 쪽은 이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그동안에 제약 바이오 중에서 이제 좀 잘 나가던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던 종목들은 조금 위치가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좀 약한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분위기고 지금 자동차 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이죠 현대차가 지금 6%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도 2% 아주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서려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 백신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게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선 주들도 그동안에 낙폭이 상당히 큰 낙폭을 보인 후에 이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외인 기관도 이렇게 좀 들어오고 이제 조금 방향을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자 수소차 주들도 좀 양호한 모습이고 대북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죠 대북주들이 대북주들이 그동안에 조정을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밀려 내려왔죠 그러고 이제 강한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북주들이 이렇게 또 강한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가 오늘 뭐 제약바이오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특별한 어떤 몇 종목들만 좋죠 워낙에 상당한 하락으로 바닥까지 바닥을 크게 확인한 그런 제약바이오 주들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 쪽은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죠 이 파란색이 많이 보이죠 파란색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진단키트주들과 이런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 이런 종목들은 좀 약세고 지금 심풍제약이 그동안에 치료제 소식으로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이제 좀 끝을 보이고 있는 듯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트로전의 강세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고 그리고 HLB는 지금 바닥을 잘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주 차곡차곡 올라갔죠 차곡차곡 올라가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지만 120선 부근에서 좀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호가창을 보면 매도쪽이 3000조 매수가 27000조 호가창은 조금 좋지 않으셨죠 좀 좋지 않으셨지만 매도하려는 그런 힘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보면은 위에서 막고 있는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좀 바닥을 잡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나타나는 그런 호가창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급 상황을 보면 이 파란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파란선 쪽에서 쭉 들어왔죠 들어오다가 이게 이제 밑으로 좀 미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소강 상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소강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워낙에 바닷근에서 바다를 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들어올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제 여기서 추세 한번 바꿨죠 바꾸고 쭉 내려섰다가 다시 올려 세우면서 추세를 바꾸고 있죠 분봉상으로 이제 정배혈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한 11시 정도 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쭉 끌어내리면서 지루한 모습을 좀 보여 주고 지금 이제 120선에서 120선에서 이제 바닥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코스닥 쪽에 매수로 돌아섰죠 코스닥 매수로 좀 돌아섰고 지금 이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좀 들어와 주면은 이 제약바이오가 좀 세게 돌아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강한 모습으로 들어오진 않죠 그리고 이 코스닥 쪽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 전기전자 쪽 반도체 쪽 그런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분위기 보면 이 제약바이오 쪽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혼조세입니다 혼조세 완전히 혼조세고 이 파미셀이 한번 크게 올라섰다가 쭉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아주 강하게 또 돌아서고 있죠 아주 강한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더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다시 또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HLB 뭐 이 정도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면은 이제 바닥을 잡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요런 모습으로 지금 바닥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요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바닥을 얼추 잡고 있는 모습이 요런 시간이 좀 필요하죠 이런 시간이 조금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시간이 이제 가면 됩니다 요렇게 만들어 놓고 시간만 잘 흘려 보내면 되죠 이렇게 잘 흘려 보내면 이제 하반기에 진행 될 만한 부분들 쭉쭉 진행이 되면 다시 자기 갈 길 자기 방향 찾아서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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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